지금부터 두 분과 함께 본격적인 대결을 펼친 유규래 미스터 시그를 지금 공개합니다! 광복꽃 찾아준 홍보 커플 라이머 아래무와 대결을 펼친 유규래 미스터 시그를 지금 공개됐습니다! 이게 싸움이네! 4번은 자매인 것 같아요! 야 오늘 커플이 3팀이나 있어요! 우리가 둘이나 일부러 커플들이 많아 투유예 씨 많아 투유예 씨 커플이 많습니다! 껍쳤다! 어때요? 첫 인상! 다들 왜 이렇게 잘해요? 왜 잘해? 마임을! 그럼 안현모 씨가 기자의 촉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실력자고 이 사람은 음칠 것 같다! 4번 노래 잘할 것 같은데요? 4번이 실력자! 음치는? 뒤에서 오빠가 5번이 음칠 것 같다! 5번이 음칠! 그럼 실력자는 누구일까요? 기획사 대표님으로 보셨을 때 3번이 굉장히 실력자세요 왜죠? 마이크 잡으신 거라 생김새 자체가 소리를 잘 내시는 분이세요 역시 다르네요